이른바 정책적인 부분, 한동훈 전 위원장에게 의대 부분에 대해서 함구를 요구했다, 이 얘기를 좀 개인적으로 아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맥락이냐 하면 사실은 1월 달 들어서면서 한동훈 위원장과 윤 대통령의 갈등설이 있었지 않습니까? 있다가 갈등이 서천 화재 사건으로 봉합되고 난 다음에 이종섭 대사 문제, 그다음에 수석 문제, 이런 것들이 일어나면서 이것에 대한 어떤 좀 빠른 대처를 아마 요구를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윤 대통령은 당시에 이게 불법이 없다라는 이유로 특히 청와대 참모진들도 그거를 조기에 어떤 인사를 요구를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이거는 불법이 없다, 불법이 없다는 입장문까지 내라라고 해서 당시에 아마 입장문까지 대통령실이 냈는데 며칠 뒤에 결국은 또 사퇴를 했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이것 때문에 당시에 이제 연희도연구원이나 이런 데서 여론사를 돌려보면 이게 3월 6일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당시에 여론 지지율이 급격히 떨어지는 때가 바로 그때 시작이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뭐 몇 석씩 뚝뚝뚝 날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의도연구원에서 매번 조사를 하니까. 그 이후에 이제 마지막 터닝포인트가 뭐냐 하면 바로 이 대통령이 4월 1일에 했던 의대 증오 관련 담화문. 50분 정도 했다. 그렇죠. 바로 여기에 이제 당에서도 기대를 걸었던 거예요. 뭔가 이 입장 변화가 있고 뭔가 문제 해결의 어떤 방향을 하면 뭔가 좀 여론이 좀 돌아설 것이다. 이거가 만약에 실패하면 굉장히 얻게 될 것이라고 이제 했었는데 그래서 아마 한동훈 위원장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에게 대통령이 어떤 내용으로 이번에 담화를 할 것인지 물어봤을 때 대통령의 입장에 변화가 없다라고 하니까 한동훈 위원장이 이거 2천 명 고집하면 이거 선거 이번에 다 진다. 이거 대통령이 담화문에서 이 문제의 유연성을 확보하지 않으면 내가 비대위원장을 내려놓겠다. 이런 이야기까지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앞서서도 여러 가지 정책 문제에 대해서 한동훈 위원장이 이제 이야기를 하려고 했을 때 대통령실에서는 그때 대통령이 민생토론회를 했지 않습니까? 이거는 다 대통령 몫이기 때문에 당은 당의 일마하고 정책 문제는 대통령이 알아서 하는 거다라고 좀 선을 그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사실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었지 않습니까? 한동훈 전 위원장의 입장에서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2조 심판론이 나온 겁니다. 이제 그렇게 그런 연유가 있는 거고 거기에다가 의대 문제 같은 경우도 이 당에서 무수히 요청을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2천 명에 대해서 조금의 유연성 있는 입장만 이야기를 해 주면 이게 뭔가 여론이 좀 돌아갈 거다라고 했는데 그날 아마 담험문 다 지켜보신 분은 알지만 대통령의 원칙적인 입장만 이야기를 했고 그날 저녁에 성태윤 정책실장이 KBS에 나와서 2천 명 고집하신 것은 아니다라고 이제 좀 수습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당 입장에서는 그 이후로 제가 알기로 아마 여의도연구원에서 그 이후에 여론조사를 했더니 거의 90석으로 떨어지는 조사가 나왔다는 거죠.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마지막 한동훈 위원장의 희망을 걸었지만 그게 무너지면서 결국은 이제 읍소전략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인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